아직 멀었냐? 이러다 음악방송 다 끝나겠다 다 됐습니다 LED랑 LED를 구동하는 드라이버 TR이 문제였습니다 어! 어! 역시, 역시 공대세 부대 1병 면회 약친 거라더라 충성 1병 9대0 면회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가라! 대형아 그 표정 뭐냐? 누가 오길 기대했던 건데 자대 복귀 전에 겨울 시간 내서 하자꾸만 그래 휴가 나와서 면회 와주는 게 진정한 우정이란 걸 모르는 거냐? 응? 시키 아! 아! 놀라서 그랬어 고마워서 그랬다고 고마워서 아 근데 병사미 넌 왜 사복이야? 자대 복귀 안 해? 나 제대했어 뭐? 야! 또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제대가 아니라 의병 제대잖아 군대에서 고래 잡으시다가 부작용 일어나셨단다 조용히 조용히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과정이었거든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 그 사정 사정사정 할 걸 이걸 보면 왜 일찍 연애 안 하냐고?